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거는요 닭들로 된 요리들을 주로 준비했어요 요즘같이 그냥 닭 잡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래서 닭들로 만든 것들 준비했구요 메뉴 순서는요 치즈 닭갈비 이거는 닭모래집 볶음 닭똥집 볶음이구요 이거는 위치가 닭근위에요 닭근위 어딘지 아시죠? 위랑 이어진 부분이래요 그리고 무뼈 닭발 볶음이구요 이거는 달걀말이 이거는 달걀찜 그리고 여기는 감동란 삶은 달걀 그거구요 그리고 여기는 편의점에서 산 데리야끼 순살 닭꼬치 이거고 이거는 삼계죽 이것도 편의점에서 샀구요 이거는 상하이 스파이스 이거는 맥도날드꺼 그리고 치즈 불닭볶음면이랑 꼬꼬면 이것도 다 편의점에서 샀구요 아 근데 뭔데 갑자기 콘치즈가 있냐 옥수수 닭사료 그리고 닭이 요런 국물도 먹을 것 같아서 콜그레인 유트리밀 한 끼 영양 국물 음료 이것도 사 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자 꼬꼬면 이거 저는 GS에 있었대요 1,300원 감동란은 두개를 넣어주시네요 감동란은 부드러워서 먹기가 되게 편해요 아니 닭이 사료도 먹으니까 그냥 여기 보시면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나름 최대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를 해봤어요 뭐 치킨도 좋지만 요렇게 조금 먹고 싶었어요 오늘은 그냥 하나만 더 깔게요 치킨이 없네요 뭐 치킨도 나중에 먹으면 되요 님들도 닭 잡고 싶으시면 요렇게 챙겨 드세요 감동란은 완숙이 아니라 반숙 요것만 뜯고 안쪽에 달걀 노른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저도 오늘 아까 그 배성재 아나운서의 텐 배텐이라는 sbs 라디오 녹음하고 바로 왔거든요 아까는 다음파 TV로 라이브로 이렇게 했어요 그거 하고 오다가 조금 휴게소에서 자갖고 오늘 생방이 조금 많이 늦어졌어요 죄송해요 소리 안나는게 아니라 제가 요렇게 말해서 안들리시는 거예요 님들 오늘은 전투적으로 먹읍시다 일단 달걀 속은요 요렇게 촉촉해요 당연히 백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삼계죽 있으니까 아 라면에 넣어 아 멍청이 진짜 바보 멍청이다 자 보시면은 여기 닭 똥집 볶음 닭 근이 볶음 닭 모래집 볶음에는 요렇게 마늘도 있고 저 어제 이 조금 안좋은거 지금 진통제 먹었어요 괜찮아요 상하이 스파이스는 요거 맥도날드에 파는 치킨 패티가 들어간 요거는 뜨거울때 먹어야지 더 늦으면 너무 질겨져요 라면물은 조금 이때만 부을게요 오늘은 야식집 두군데에서 시켰구요 다른것들은 편의점들에서 사왔어요 무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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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 볶음 아 맵다 요거는 요거랑 감동란 어디있어요? 미안해요 벌써 먹었어요 처음에 먹었어요 그냥 요거 면은 조금 나중에 먹을게요 님들 저는 면을 고기를 먹고 조금 나중에 먹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요거는 달걀말인데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쭉쭉 늘어난 치즈가 아니라 요 노란 체다치즈 있죠 이쪽은 잘 안보이네요 노란 체다치즈가 안에 들어있어요 어우야 얘 되게 맵다 닭볶음탕이 없네요 오늘 없는거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못잡은 닭은 님들이 대신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수능 보신 분들 어제죠 시간으로 따지면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걀말이에 케찹 더 뿌려줘요 기저 좀 심심하죠 케찹이 어디있지? 여기있다 케찹을 뿌리면은 머스타드도 뿌려줘요 이거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머스타드도 뿌릴게요 3분의 1만 뿌리고요 머스타드도 3분의 1만 뿌리면은 중간 지점은 섞이니까 같이 맛을 즐길 수 있고요 양쪽 부분은 따로따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우 이거 닭발이 되게 매운데 어우 되게 열받네 되게 화가 나요 되게 화가 나요 근데 요거 치즈 닭갈비 치즈가 살짝 굳긴 했는데 음 살짝 많이 굳었네요 보시면은 안에 깻잎도 있고 깻잎은 맛도 맛이지만 향으로 즐기는 거죠 다 맛있다 다 맛있다 모래즙을 치즈 닭갈비에 찍어 먹어줘요 치즈 닭갈비는 매운 것 보다는 살짝 매콤해요 이번에는 머스타드 많은 부분으로 먹을게요 벤츠님 일부러 신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방송할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다는게 정말 큰 에너지거든요 이제 닭 사료 콘치 콘도 좀 먹을게요 저는 지금 연예인이나 뭐 아나운서나 그런걸로 따지면 프리에요 어디서 방송을 하든 묶여있는게 없어서 상관은 없어요 어디서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모래집이 닭똥집이에요 모래집 똥집 같은겁니다 불닭볶음면 뒤에는 닭 사료 느낌으로 사온 그냥 오곡? 오곡? 그 맛나요 똥집은 솔직히 별 맛이 안나요 근데 식감이 되게 꼬들꼬들해요 식감으로 먹는게 저는 똥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아니지 물은 안났어요 편의점 편의점 그리고 달걀찜은 되게 말점 되게 순수하네요 아 그리고 요거 다 매운 것들이라 닭꼬치는요 데리야끼 맛으로 사왔어요 데리야끼 닭꼬치 데리야끼 닭꼬치 먼저 시켰어요 세개가 한군데 요거 두개가 한군데 나머지는 편의점이랑 맥도날드 치즈닭갈비는 만들어 먹나요? 아니요 요것도 다 시켰어요 오늘은 제가 뭐 만들거나 할 준비할 시간이 없었네요 닭꼬치 하기 전에 그냥 통째로 살짝 돌려서 괜찮아요 보시는 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한 손에는 매콤한 무뼈닭발 씹고 한 손에는 보들보들하고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되게 잘 어울려요 수능 끝났어요 원하는데 아프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거 못해요 요즘 아시잖아요 원하는데 억지로 들어가면 아시죠? 아 야식을 여러 군데서 시키면 한 번에 오실 때도 있거든요 되게 제가 창피해요 맞아요 치아는 뭐 지금 진통제 먹고 해서 괜찮아요 닭꼬치는 GS편의점이에요 GS25 백지님 오늘 머리가 쥐 파먹었어요 안 파먹었어요 안 파먹었어요 4차 어색 또 10개 아 지금 어떤 분이 수능보다 세상사는게 더 힘들다 맞아요 그건 그런거 같아요 감동라는 편의점에서 파는 달걀 삶은 달걀인데 반숙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짭조름해요 글쎄 이거는 닭똥집에 소금장을 굳이 안해도 후추랑 소금으로 간을 미리 해주셔서 맛이 괜찮아요 근데 소금장 하면 또 참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참기름을 여기 조금만 부을게요 뒤편에 꼬꾸면 단종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거 오늘 사 왔어요 오늘 사 온 겁니다 소금으로 이미 간이 되어있긴 하니깐 참기름만 살짝 해서 혹시 아까 다음파티비로 저 라디오 방송하는거 보신 분 시킨묵국물 너무 좋다 아까 방송할 때 너무 좋았던게 거기는 닉네임을 바꿀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로 할 때 오셨던 팬분들도 오셔서 닉네임 바꿔서 채팅창 쳐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받아 매운 거를 먹으면 열이 닿죠 매운 거를 먹으면 열이 닿죠 오늘이 뭐 한 3일 4일 전에 저는 수능 끝나고 돈까스 먹었어요 다음파티비플레이어는 채팅창이 없다 아니에요 채팅창 칠 수 있어요 맛있는 건강한 그릇 삼계죽 보시면은 닭살들도 찢겨 들어있구요 와 콘치즈 위에 닭발 올려서 먹어줘요 네 요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번 먹고 다음에 삼계죽 먹을게요 삼계죽 맛 없던데 배 안 고파와서 그래 친구가 진짜 배만 고파요 고프면은 다 맛있지 닭발은 진짜 매운 거니까 안 맵고 느끼하고 달달한 거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중국팬이에요 아 그래서 한국말 잘 쓰시구나 안녕하세요 니하오 맞나?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저는 죽 중에 닭죽 제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친누나 리얼룩이 봤는데 엄청 순풍 나왔더라구요 출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카 보신 것도 축하드리구요 진짜 고생하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 누나 출산기 재밌게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까 라디오에서 말하였는데 맛집이라고 저도 가봤는데 진짜 서비스나 맛이나 막 별로면은 저는 거긴 맛집 아니라고 생각해요 맛은 있을진 몰라도 막 서비스 안 좋고 그냥 되게 대충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삼계죽에 감동란을 사용하면 아까울까요? 어 기저 아깝죠 아 이번에는 한번 다 먹어볼게요 이거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꺼번에 다 요것저것 넣어갖고 조금씩 해갖고 조금씩 해갖고 그렇게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 안 좋으면 진짜 전 안 가요 아이쿠 놓칠뻔 맛있겠다 야식특집인가? 닭 잡는 날이네 네 오늘은 아이쿠 놓치지 아이쿠 놓치지 맛이 진짜 안 섞인다 삼계죽 맛이 제일 강해요 감동란 먹어줘요 벌써 다 먹었어요 달걀찜이랑 치즈닭갈비랑 같이 먹어줘요 알겠어요 요거 닭꼬치 괜찮은데요 되게 뻑뻑하지도 않고 그냥 근데 데리야끼인데 되게 맛이 강해요 되게 고급진 데리야끼 맛은 안 나고요 그냥 요렇게 이제 물 좀 부을게요 스프는요 저는 미리 넣어놨어요 꼬꾸면은 요렇게 스프 색깔도 빨갛지 않고 자 좀만 기다리고요 요것도 물 버려야 되니깐 짱구 어디 아파요 누워 자는 건가 네 지금 짱구가 자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옆에 잠옷 입고 있는 짱구를 재우고 있어요 이게 엄마 마음이겠죠 부모님 마음 자식 재우려고 이렇게 같이 누워있는 오늘은 엄마만? 아빠만? 아 근데 저 최근에 친척형 결혼식 사회 한번 봐주니깐 그 뒤로 되게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회 봐달라고 요즘 정말 진지하게 주말 알바할까 생각중이에요 한 일주일에 한 건에서 세 건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달걀말이 마요네즈 먹어줘요 왜 안 나오나 했네 얼마 받을 건가요? 글쎄요 보통 통상 하면은 얼마에요?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마요네즈 한 줄에서 여기는 케첩이랑 머스타드랑 다 있는 되게 실해요 같이 섞어 먹으면 무슨 맛나요? 섞인 맛이 나는데 가끔씩 맛이 섞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케첩은 오뚜기보다 헤인지죠 헤인지가 맛이 더 진해요 통상 한 2, 30이구나 근데 저 지금 이거 일부러 천천히 먹는 거예요 뉴트리미는 오곡 카페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맛 반지는 커플링이에요 님들 꼬꼬면 앞에 있는 방도 있는데 되게 괜찮다 폴란드에서도 봐주시고 중국에서도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상하이 스파이스 언제 먹나요? 이제 슬슬 한번 먹어볼까요? 물을 버려야 되니깐 일부러 여기 꼬꼬면에다가 물을 많이 나냈거든요 여기에다가 조금 넣어주고 나머지는 좀 버릴게요 애기들은 이러면 진짜 막 일을 잘 보더라고요 저도 애기 때 생각해보면 엄마가 항상 옆에서 막 그러셨어요 저 지금 뉴욕에 있는 학교에서 형 먹방 봅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중국 유튜브 금지라도 브이피엔으로 시청 가능해 아니면 어둠의 경로로 맞아 중국에서는 그 경로를 다 막으셔갖고 그냥 인터넷으로 아마 못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치즈불닭볶음면은 일반 불닭이랑 다르게 마지막에 모짜렐라 치즈 분말을 넣어요 그래서 김맛은 안 나지만 좀 더 맛있는 치즈맛이 나죠 바로 넣지 않고요 치즈 닭갈비 치즈 닭갈비 이러면 님들이 잘 못 보시니까 음 이렇게 해서 기본이랑 비교하면 뭐가 더 맛있나요 저는 글쎄 이렇게 기본은 조금 김가루가 들어가서 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치즈가 들어가니까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한테 추천을 해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도 김가루가 있긴 한데 그런데 치즈 맛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김가루 맛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꼬꾸면 옆에 통은 뉴트리 아 이거는 그냥 반찬통이에요 쌈무 있고 무채 있고 맛있어 그리고 이거 꼬꾸면 기다리신 분들도 요거는 보기에는 흰색인데 이런데 청양고추 넣으면 칼칼하잖아요 매콤하잖아요 그래요 막 그 부드러운 맛 아니에요 매콤해요 고추맛 베이징에서 보고 있어요 한국 음식 먹고 싶네요 그 나라에도 조금 비슷한 건 있지 않나요 베이징에는 치즈가루 넣었어요 안보실 때 삭 넣습니다 봐봐요 이게 닭발에 나오는 젤라틴 그런 성분 때문에 굳으면 젤리처럼 돼요 치즈 불닭이 일반 오리지널 불닭보다는 조금 덜 매워요 그리고 불닭볶음 탕면은 그냥 떡볶이 맛나요 Waigkeiten 조금만 На ăn 부닭 responder TOM 베이징 이따가 닭갈비 거의 다 먹었을때 닭갈비에 밥 비벼먹어도 어떻게 아셨어요? 밥이랑 김가루랑 있어요 너무 빨리 공개를 했나? 닭 잡는 날이면 치킨은 필수인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여기다가 닭갈비 조금만 넣고 닭발이 항상 가격에 비해 양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시켜야되요 그래가지고 많이 드실라면 아이고야 뒤에 닭갈비들 에어로 시osh... Congress 이걸 해줘요 한국 소주를 이 맛에 먹나? 해외랑 그리고 이거 죽이랑 또 닭발이랑 같이 먹어달라고 하셔서 와 진짜 다 소주안주들이네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치킨도 좋지만 이런 메뉴들이 더 좋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벤치님 사막에서... 사막이요? 막힌건가? 이거먹고 사막이 먹을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님들 자 상하이는 맥도날드에 파는거구요 마음같아서는 맘투터치거 먹고싶었거든요 맘투터치들은 문을 일찍 닫아서 오늘 이렇게 먹습니다 아우 선풍기좀요 혹시 제 선풍기 보셨어요? 선풍기도... 빡쳤나봐요 뚜껑 열렸어요 우리만 요즘 화가난게 아닌거같아요 우리만 요즘 화가난게 아닌거같아요 오죽하면 선풍기까지 닭다리과자는 왜 안먹었... 아... 사올걸 아... 내 고꾸면 팔아서 저도 가지고 온 거에요 햄버거는 역시 콜라 제가 부탁드리지 않아도 아프리카에서 매니저 해주시던 분들 오셔갖고 또 매니저처럼 대답해 주시거든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SBS 라디오를 가서 다은파스 라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힘이 되게 많이 나요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 또 찾아주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에 되게 힘이 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닭 먼저 샀고요 오우 야 좋다 야 너 때문에 배고프잖아 이런 내 맘도 모르고 너무해 술 드셨죠? 주무세요 얼른 마늘을 여기다가 좀 넣을게요 마늘을 여기다가 좀 넣을게요 마늘을 여기다가 좀 넣을게요 소금 뭉쳤다 여기 소금이 뭉쳤어요 소금이 뭉쳤어요 소금은 왜BLE 모르istically 미리 준비를 할게요 저게 노래 가사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게? 여기에다가 미리 밥을 얼려놓고 참기름 보이시죠? 참기름 굳이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치킨은 안 시켰네요? 네 오늘은 시키지 않았어요 요거는 김가루라기보다는 좀 튀각 처럼 그렇게 돼있어요 김가루가 되게 소리 들리시죠? 전자레인지 방에다가 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런거요? 아 이런거 찾으시구나 다 있죠? 어이구야 아무래도 잘생긴건 절대 아니야 절대 절대 절대적으로 저도 인정해요 진짜 어우 100번 인정 저도 공감 닭 잡는다더니 닭새끼는 왜 잡나요? 싸구리 다 잡아야죠 잡으려면은 씨를 말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니까 그냥 요 상에서는 뭐 마음 같아서는 뭐 하고싶은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두 다 본인이 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뭐 느낌이 만년 과장 같은 그런 느낌 깐풍기는 왜 안왔다 깐풍기는 왜 안왔다 진짜 오늘 닭을 다 준비를 못했네요 남자들은 거울보면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저도 가끔씩 그래요 운동하고 샤워하고 뜨거운 물 때문에 그 화장실 거울이 막 잘 안보일때 흐리게 보일때 거울보면 어우야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끼꺽끼꺽 유리창을 아이고 거울을 닦는 순간 아휴 그냥 이러지 히히 음식 먹자 이러면 정말 화나요 막 흘리고 손은 언제 잡니 벤지야 너무해 너무해 아 아까 술 드신 분이시구나 손은 얼마전에 잡았어요 부위별로 조금씩 먹었어요 헐 반지 멀인 벤지 연애함? 저도 막 반찬은 다 안먹어요 반찬 투정두래요 엄마한테 맨날 편식하고 양파는 그래도 먹는데 고추랑 익힌 당근은 싫어요 고추도 고추도 오이고추 안 매운 고추 밥 다 먹고 배가 얼마나 나왔나 보고싶네요 고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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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골드 버튼은 아직 신청도 못했어요 아직 안 떠요 그게 100만이 딱 되자마자 뿅 바로 우리 게임할때 레벨업하면 바로 스킬 올리는 것처럼 뜨는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거 신청하기까지 연락 오기까지가 한 한두달정도 걸리고 신청해서도 좀 더 걸리고 그런데요 저 무늬서 두개 씁니다 두개 벤치님 먹방하는 사람 봐 네 맞아요 제가 먹기 좀 더 편하게 세팅을 해 놓을게요 요리를 잘하진 못하는데 좋아해요 제가 하는 요리는 대부분 맛있어요 저는요 내가 하는 요리고 나만 맛있으면 짱이죠 오 달걀말이 달걀찜은 요게 너무 좋아요 그 꼭 푸딩같아요 되게 푸딩푸딩 뉴트륨 맛이 우리 카페에서 오곡 주스? 오곡 라떼 그런거 먹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그냥 미숫가루랑은 달라요 푸드꾼 일부러 귀엽게 묶은거에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묶인 상태로 산호가 줬어요 저는 노멀코어에서 이렇게 저희가 파는 옷중에 산호가 주는건 그냥 주는대로 입어요 옷을 접어주면 접어주는대로 그냥 냅두고요 왜냐면 산호가 옷 패션 센스가 되게 좋거든요 먹는줄 아셨죠? 됐다가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딱 남았네요 벤지님 헤어스타일 바꿔서 그런가 천진난만해보여요 에 같죠? 에 스물일곱짜리입니다 보시는 분들 추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스물일곱짜리면 저희 아버지는 장가를 가셨는데 전 이러고 있네요 아 산호는 저랑 노멀코어 같지 않은 친구 이름이에요 어우 여기도 익힌당근 있다 못먹는데 저 이런거는 잘 못먹어요 저 생당근은 되게 좋아해요 식감이나 맛이나 좋은데 당근이 익힌 순간 식감이나 맛이나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그런 맛이랑 식감으로 변해요 아 네 남성 의류를 파는데 맨투맨이나 이런 후드는 여자분들도 되게 많이 사가세요 지금 장사하는거 맞아요 판매중입니다 계란찜하고 밥이랑 오 네네네 오 이거 좋은 생각 같아요 조금 매콤하거나 이런 거랑 달걀찜이랑 같이 섞어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맛이 되게 부드러워지고요 그 달걀찜이 되게 흐물흐물하고 푸딩같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막 좀 이런 역할을 해줘요 느낌 아시겠죠 연결고리 같은 느낌? 나도 당근 싫어요 전 익힌 당근은 좋아해요 언제나 한결같아서 좋습니다 방송 초반이나 지금이나 말 못하는 건 매 한가지죠 한가지 변한게 있다면은 대학교 편입을 한거? 대학교가 달라졌죠 방송 처음에는 대학교 편입 준비하려고 했으니까 약간 당근 중 보고싶는게 근데 싱거워진 거랑 부드러워진 거랑은 다르거든요 수능 보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리가 야해요 음 청소년이시구나 사춘기 제2차 성증을 해서 막 그 이런 나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괜찮아요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살면은 내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못 나가겠네요 어른 자연 이름 보니까 누군지 알겠다 아프리카에서 넘어왔죠? 감사합니다 직접 만들어 먹는 먹방도 보고 싶네요 그러기에는 여기 방이 너무 협조하니까 만들어 먹는 거는 아주 가끔 해 먹을게요 우와 안녕하세요 보쌍사인데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뭐 먹을까요 오늘은? 미국 학식 겁나 짱이던데? 미국 학식 사과도 주고 파이도 주고 피자도 주고 우유도 주고 뷔페처럼 주는데 은근히 많던데 부럽다 목 안 마... 부드러운 것들이 오늘은 좀 같이 먹으니까 딱히 목이 마르진 않네요 이런 달걀찜을 한국에서 처음봐요 우리 홍콩사람 평소에 먹는 거랑 비슷해요 음식 비슷한 거 되게 많죠 김섬이나 만두나 비슷한 거 많고 벤츠님 달걀말이랑 볶음밥이랑 같이 먹어주세요 볶지는 않았지만 이 밥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볶지는 않았지만 공중파에서 만들어 먹는 먹방 해주면 진짜 좋겠다 어우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대전 시티컵은 오늘 쉬는 날인가요? 네 벤츠님 제 희망사항이요? 뭐가 뭐가? 금수저도 좋지만 나무숟가락 쓸때도 정교껏 좋았어요 다음에는 나무숟가락 한 번 쓸게요 오늘은 그냥 금수저를 쓰고 싶었어요 음 떡만 골라서 요거 세 개는 그냥 일반 떡볶이 떡볶이 떡 쌀떡 쌀떡 그리고 여기 모양이 조금 동글동글한 거는 치즈떡 안에는 가운데 치즈가 들어있어요 애니 좋아하시나요? 네 떡 세 개 한꺼번에 먹어줘요 제발 어우 제가 먼저 먹었네요 저 플랫폼 여기저기서 섭외는 와요 그런데 계약 조건들을 보면은 거의 조금 단독? 라이브? 그게 일단 껴있어서 아직은 어디에도 묶여있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에요 저는 쌀보다 면이 좋아요 면은 호로로롷게 들이 마실 때 들이킬 때 빨아 먹을 때 먹을 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안 이상한가요? 바로 자지는 않구요 운동을 하고 지금 1시 20분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해서 6시 5시 쯤에 잘 것 같고 그럼 8시 9시 쯤에 있나 겠죠? 그리고 또 운동하러 가고 또 내일 스케줄 보고 그럽니다 당근에 양념은 먹네요 아깝잖아요 오빠 케이크 안 먹은지 오래 줘 곧 한 번 먹읍시당 저는 잠을 밤에는 이렇게 많이 안 자는 편인데 낮잠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요 오우 야 오늘은 닭 여기저기가 들어간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해서 먹어 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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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